자 그래서 다음 곡들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제 준비가 되어서 다음 곡을 진행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을 했다는거에요 오늘 너희분들께서 앞에 반상을 좀 나와주셔서 준비되어 있는 행사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내를 부탁드릴까요 자 Light Up Your Dream 이라는 지역에서 바로 함께 서울세계 불꽃집제 2024의 카운트다운을 했다 카운트다운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10부터 시작해서 발사까지 이어질 텐데요 서울세계 불꽃이라는 텍스트가 한분한분께 준비가 되어있고 발사에 하나씩 거기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10부터 19,8부터 시작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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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왔어 잘왔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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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를 안잡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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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빈틈 이곳에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는거야 휴가 잘 찍는거죠? 사진을 찍어야지 사진을 찍는거예요 잠시만요 나갈게요. 나갈게요. 조금만 밑에 드세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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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